아 안녕하십니깐 이번에 해볼것은 무엇이냐 모라스 vs 아르카나 과연 어디로 가는게 맞을것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는 632908 오케이 6분씩 체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분씩 잘 안된거 추옵 30 차이나면 나중에 많이 차이나나 사람마다 다를것 같은데 많이 차이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에디션은 우리가 세줄달라고 공식 세줄달라고 5억씩 더 주잖아요 5억 10억 그정도 더 주니깐 차이난다면 많이 난다고 볼수도 있겠죠 아닐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것같은데 룬이 나오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흐 이거 어떡하냐 다시해야되겠는데 룬이 나오면 안되는데 룬이 나오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이거 두배 받은거 안되어진거 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화에 해야죠 조건이 다르면 안되니깐 일단은 2분 5초가 되면 사라지니깐 다음번에 메소로 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 5초가 되면 사라지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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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조건이죠. 장점은... 그래도 몰아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긴 하죠. 아 안좋아. 야... 야... 아... 안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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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매도 주워먹으면서 해야되는데 헤헤헿 서치해주고 그래서 아예 버릴 순 없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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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잠잠 잠잠잠잠 잠잠잠 잠잠잠 잠잠 됐죠? 여기도 대충 메소를 주워먹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죠 어.. 경험치가 17억을 주네요 17억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어? 야 뭐야 메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이거참 난해하구마 난해 이게 아닌데? 어어 몬스터 634606 계산기 들고와 자 634 606 빼기 433 761 어? 어? 이상한데? 아니구나 4329 434606 빼기 4606 빼기 433761 6분에 841마리를 잡았고 845마리를 잡았고 어 43376 빼기 43298 845 비슷한데? 비슷한데? 어 아니 근데 메소도 생각보다 차이가 없네 답은 무엇입니까? 답은 몰아스다 이제부터 몰아스에서 열심히 사냥하면 메소 400까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답은 몰아스였습니다 몰아스에서 사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답은 몰아스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로 몰아스 vs 아르카나 측정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좀 이상하게 됐어? 어어 열풍 도움만 청소 점rig 그리고 거